홈몬더스트리트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V. 오늘의 게스트, 음악 틀어주세요. 젊었던 뮤직! 형 불러주면 되겠다. 어? 옆에서 놀으면 되겠다. 잘했네. 감사합니다. 진단 소리 안 했네. 애기 한 번 해줘. 애기 한 번만 하고 가자, 가자. 오랜만에,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 건데 우리. 애기 한 번만 하고 가자, 가자. 갈게요. 자. 그럼 왜 이거, 이것도 계속 하시는 게 어때요? 어때? 좋다! 러빙 파티요? 뭐, 뭐, 300만 퍼포먼스 없어요? 300만 퍼포먼스? 우리 V가 해줄 겁니다. 형이 좋아하실 만한 뭐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일단 지민. 형은 그냥 멋있음. 잘생긴 표정 한번 해봐 봐요. 아니요, 그래도 카마즈. 눈치가 없군요. 카메라 한 앵글이 들어오게. 아, 정말.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나라 오늘 준비됐어요? 드디어, 드디어 발매가 됩니다. 여러분. 발매됩니다.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고. 자, 우리 화이팅 두 번씩. 저쪽이에요. 카메라 왼쪽. 아니,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이쪽에 있는 진짜. 자, 이쪽에, 이쪽에. 여국입니다, 여국입니다. 자, 여러분. 자, 화이팅 하면, 화이팅 두 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규 이즈 윙즈. 화이팅. 화이팅. 이 바보야. 도리니까 도를 받아야 된다. 도를 보면서 마음을 착수리기 바랍니다. 어, ENLTT HCS 365님. 정말, 네. 그렇죠. 저희 공간이 나지 않아서. 네. 네, 어디도 들릴 수 없었던. 네, 네. 바로 그 악마의자. 네, 거의 지민이. 국민이. 극정이에게 쓴 거 아니에요? 극정이에게 쓴 게 아니에요. 극정에는. 극정에 관한 기회가 똑같은 거 같아. 아니,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입찰? 간단하게. 입찰, 입찰. 그래. 자, 입사에. 아, 진짜요? 자, 그럼 누가 가입하실까요? 어? 아, 저요. 근데 저요. 저요. 어? 저 2천만 되면, 저 악의배 공개할게요. 내가 안 보고 싶어요. 네네. 그런 분을 뽑아서, 우리 한번 벌칙을 하겠습니다. 한두 명만 해 볼건데요. 어떤 벌칙을. kie정 포기한 해주세요 hehe 에이! 어, 이들 잘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왜? 이들 잘하셔도 왜? 왜? 아, 지금 일반적으로 잘하셔도 됩니다 20만 원 돌파해서 약간 여기서도 이제 표정이 중요하다는 오늘 경험한 게 아니겠지? 하하하하 자, 그 시간과 우리 댓글을 읽어봅시다 네, 여러분들 I love you 감사합니다! 1, 2, 3 조언 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네, 모자리처럼 한 번 빌려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네. 자, 오늘 제주도 음악 한번 틀어주세요. 아, 네. 야, 이렇게 춤까지 합쓰면 대박인데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오케이. 아, 알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온 뮤비 촬영장 현장이고요. 그만해, 이제. ㅎㅎㅎㅎㅎ 여러분, 진짜 잘 어울린다. 우리 만나볼 우리 만나볼 우리 만나볼 우리 만나볼 도시 남자 집중교육 pop 어, 늙 important. 아, 네. 포함하고. 아, 네. 호흡. ㅋㅋㅋㅋㅋㅋ 이드미크로하게 맞아, 이거 말하지 않봐. 리드미크로하고 맞아야, 이거 말하지 안가. 리드미크로하고 리드! 리드! 아, 형아, 좀, 리드! 리드. 이따 그 그 단계가 지금 창구. 10, 5, 7, 8 어렵네 이거 이거 10일까지 있다고 그럽시다 10일? 야 10일이면 어려워 10일이면 그냥 이걸 2, 2, 2, 3, 4, 4, 4, 5, 6, 7, 9, 11, 12, 12, 13 9, 9, 10, 12, 13 9, 9, 10, 12, 13 9, 9, 10, 12, 13 10, 12, 13 이거 Go Yeah Yeah Yeah